어느 날 베스낚시 유튜브에 등장한 한 분 베스를 잡을 때마다 좋아 와베스를 외치는 그는 누구일까요? 와베스 이름 그대로 베스낚시 유튜버이며 이름의 의미는 트위치 게임 스트리머 풍얼량 빔의 영향을 받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뭐야 이거? 어... 와베스 와베스 바다 소리가 들려 나 겁나 몬카네 그리하여 와베스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2020년 9월 13일 첫 영상을 올린 후로 동영상 약 67개 구독자 1300명으로 채널이 성장하였고 안타레스 구입 영상으로 앵글러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와베스 채널의 공통된 특징은 평범한 이며 주로 여행 브이로그 낚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팝핀 댄스를 추는 것을 좋아했으며 지금도 가끔 필받으면 팝핀을 추곤 한답니다 와베스 채널에 가끔 등장하는 태종이는 와베스 여동생의 남편이며 베스 낚시를 좋아하는 와베스 여동생 때문에 베스 낚시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베스는 최고 몸무게가 83kg까지 나갔었으며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 다이어트를 시작하여 68kg까지 감량에 성공하였고 현재는 70kg대를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충북진천이 고향이며 성격 유형은 I, NFP이며 게임을 좋아하고 라면충인 와베스는 오늘도 열심히 보고서를 쓰면서 낚시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